안녕하세요. 지니어스 대표 홍수표입니다. 전임 대표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원 여러분의 심기를 어지럽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앞으로 우리 지니어스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아 재창업의 마음으로 혁신적인 부서통 폐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지니어스 대표 및 임원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... 구 회장님 초상화 훼손돼서요. 지금 보수 작업 중입니다. 초상화 안 걸 거야. 왜요? 오늘 결제할 건 이게 다지? 아니 왜요? 어디 가시게요? 잊었어? 병원 가야지. 아 맞다 맞다. 길명조 씨한테 그렇게 잔소리 들어놓고 한 번 또 깜빡했다. 이 비서 정신줄 잡아. 요새 물류센터에서 너무 많이 놀았나 봐요. 속폐용은? 도착할 시간 다 됐어. 이거 신청해 놓을 테니까 늦지 말고 검사해야 돼. 알았지? 응. 야 명조야. 저렇게 바쁘면서 인정 씨랑 결혼은 언제 하겠다는 거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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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그 동전 제껀데? 고맙습니다. 심장 소리가 들려 네 생각을 할 때면 남이 가만히 못 있나 봐 한 번 웃어준다면